2022년 평창군은 평화도시의 비전을 실현하는 도약의 해로 만들겠습니다. 올림픽유산의 정립과 발전으로 평화도시 평창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평창평화센터와 기념광장, 콘텐츠융합체험시설 등 올림픽과 관광 역사를 결합한 상징적인 공간이자 평화도시를 구현해 나갈 랜드마크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기념사업과 2023 세계올림픽도시연맹 총회 유치에 나서 지구촌 인류와 함께 호흡하는 항구적인 평화도시로서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새로운 관광트렌드를 적극 수용하여 최적의 힐링관광도시 평창을 만들겠습니다.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적극 육성하여 언택트와 콘택트의 적절한 조화 속 치유관광에 최적화된 힐링거점 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선진국형 휴양치유특화 관광단지 조성에 속도를 높여 산림수도 평창의 제2의 도약을 이루겠습니다.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와 정주여건에 인해 든든한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인구 증가의 핵심 과제로 삼아 공공기관과 우량기업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농업인에게 행복을 선사하는 소득이 안정된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농림축산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등 농업 신기술을 적용한 농업농촌 개발과 경쟁력 증보로 소득이 높아지는 행복한 농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평창 국민 여러분 2022년에는 평화와 희망이 넘치는 평창의 내일을 꿈꾸며 올 한해 소망하는 모든 것을 거뜬히 이루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